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2일 채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 기소됐죠.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공소장. 그와 관련한 기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논평이라기보다 그 김용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거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해석을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 정도면 조사가 잘 된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얘기했듯이 창작 수준의 소설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시청자분들도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 유동규,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게 된 거 그거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김용과 유동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분당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가까워졌고 특히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 세 사람은 매우 자주 만나다 보니까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수시로 만남을 가지면서 이재명의 성남시장 당선 뿐 아니라 향후 중앙정계 진출 등 정치활동을 돕는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유동규 씨는 남욱 이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민간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대장동을 추진해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상호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가 금품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을 해서 2013년 3월부터 8월경까지 남욱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3억 5,200만 원의 뇌물을 유동규 씨가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13년 9월경에 공사가 설립이 되고 나니까 김용과 정진상도 유동규와 함께 남욱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에서 1회 수백만 원 상당의 접대를 수시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업자들에 관해서 기술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편의를 유동규 씨한테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동규 씨는 그 내용을 공사가 성남시에 보고하거나 아니면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전달하여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재선한 게 2014년인데 그런 선거가 다가오니까 김용과 유동규 남욱 이 사람들은 정진상과 함께 2014년 4월부터 5월경 6월이 선거니까 6월경 이재명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당시에도 이재명 캠프 조직관리를 맡았던 김용은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욱 등은 민간업자들이죠.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당일날 저녁에 김용은 야탐역 부근의 한 레스토랑에서 김만배를 통해서 남욱을 처음으로 만나서 감사와 축하 인사를 주고받았다. 김용은 선거운동을 했는데 남욱을 처음 만난 것은 당선 당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2014년 6월 2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소장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 3인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 법조계 고위인맥을 이용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신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상의 편의를 좀 도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동상이몽이 된 거죠. 어찌 보면 자기네들끼리는 윈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하순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되고 난 직후입니다. 김용 유동규 정진상 김만배 이 네 사람이 만나서 술자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기로 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세 사람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해주고 우리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김만배 씨의 요구를 승낙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과정에서 정진상 유동규 정민용 정민용 변호사죠. 이 사람은 유동규 씨하고 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팀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의 결합 개발 분리 이런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고 대신 남욱 등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유동규 정민용 이런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욱 등 민간업자들 이 사람들은 2019년 3월 28일부터 2년간 배당이 이게 총 배당이 4,04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이익 빼고 그냥 개발 이익만 4,040억입니다. 배당금만. 이렇게 되니까 2020년 10월경부터 남욱 김만배 이런 민간업자들하고 유동규는 유동규 본인 그다음에 김용 정진상 등에게 분배해줘야 할 금액을 700억 원으로 책정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유동규는 이런 논의를 정진상 김용한테 얘기를 했다. 공소장에는 공유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얘기를 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700억 부분을 다. 이게 우리 몫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의 경선 준비 이런 것들이 또 아주 길게 공소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2020년 7월 하순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죠. 아니 경기도지사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가 확정된 그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회비로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나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직 구축 관리 이거를 9명에서 13명으로 조직단을 구성했다. 이때 이미. 그리고 주단위로 매조 조직단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를 유동규, 정진상 등과 공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이죠. 바로 8월 하순부터는 실제 각종 조직을 쭉 구성을 한 것이 굉장히 많이 열거가 돼 있고요. 그 공소장에. 뭘 언제 어디 가서 뭘 했고 이런 것들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특히 호남 부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공략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 지역 여론과 흐름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오피니언 리더, 학자, 언론인을 포함한 팀을 구축한다. 2. 지역 활동가를 조직해서 주로 전남대, 조선대 운동권 출신 30여 명의 핵심 활동가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3. 각 선거구별 권리당원 확대 책임을 조직한다. 권리당원 조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호남 공략에 특별한 대책을 세웠다. 이거 다 돈입니다. 이거 하려면 이런 사람들 불러 모으고 소개받고 하는데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돈이죠. 그리고 이른바 측근 3인방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 제가 다 돈이라고 그랬죠. 정치자금 조달이 한 방법으로 김만배 씨가 약속했던 대장동 개발 이익. 이것을 받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염두에 두었고.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작년 2월경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김만배 씨한테 돈을 요구했다. 그 수익금 빨리 나눠줘라. 우리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김만배 씨가 2021년 2월부터 3월에 이르러서도 경선 자금을 안 주는 겁니다. 이것저것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용이 유동규한테 이재명의 대선 예비 캠프에서 조직을 맡아서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런 김용이 자꾸 독촉을 하니까 이 요구를 남욱한테 전달하면서 경선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작년 2월 달에 20억을 김용이 요구했다. 이 대목입니다. 그게 여기에 공소장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남욱은 유동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자금을 마련해 줄 테니까 대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김용정진상 등을 통해서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에 관해서 편의를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동규가 그거를 승낙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런 내용을 남욱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나한테 요구를 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주로 했다 하는 것을 김용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용이 또 이거를 수락을 합니다.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뒤에 남욱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하는 거 지인한테 차용증까지 써가면서 마련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 정민용 변호사를 시켜서 유동규 씨가 그렇게 시켜서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돈을 받아와서 김용한테 전달하는 과정. 이게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2013년 정도부터 2021년 한 3월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뭘 공모해서 돈을 어떻게 받기로 하고 돈을 어떻게 만들고 김만배가 안 주니까 남욱한테 부탁해서 돈을 받고 이 과정이 김용의 공소장에 시계열별로 그러니까 시간별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창작입니까? 이거는 유동규 씨, 남욱, 정민용 이 세 사람으로부터 주로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몽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아예 있습니다. 이몽주. 이 사람이 이제 남욱 변호사의 측근으로서 그동안 왜 돈을 전달한 장소,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메모해놨다고 그랬죠. 그걸 메모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까지를 전부 다 공소장에 담았다. 이게 김용의 공소장입니다. 그중에 이 공소장을 입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로 들어서 기자들이 쓴 부분은 때로는 부정확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연결고리가 잘 안 되는 듯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서 아마 기사로서 접하셨을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그냥 공소장 그대로인데 공소장이 A4용지로 한 20장 정도 되거든요.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한 8년간의 이들의 각종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 돈을 주고받는 관계, 이권을 청탁받는 관계, 그 정점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고요. 이런 관계가 상당히 요약이 잘 돼 있다. 이건 진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발부가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재판을 진행할 텐데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글쎄요. 이 정도를 가지고 창작이라고 김용호는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물론이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결재권자는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호와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중앙정계 진출뿐만 아니고 경선까지 모든 것을 총괄했죠. 사실상 우임을 받아서.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 모르게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돈 받은 부분 이런 걸 만약에 김용호와 정진상이 자기 손에서 자기들이 다 뒤집어쓰고 대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그 돈 받은 부분은 이재명까지 대표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입증이 안 되면.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것도 또 어폐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성남시장으로 있어가면서 김용정진상이 김만배 씨의 요구 이런 걸 받아가면서 돈을 다 대선 자금 마련하고 이렇게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마련한 거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결재를 했을 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민간업자한테 자꾸 특혜를 주려고 하나. 그 문제 제기를 당연히 했어야죠. 만약에 본인이 몰랐다면. 그런데 그 문제 제기를 정말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결재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 되는 것이고. 공범이냐 바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 아마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바보냐 공범이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검찰의 탄탄한 수사 결과 이것이 앞으로 재판에서도 뭐 글쎄 별로 질 것 같지는 않다. 검찰의 주장이긴 하지만 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김용 공소장을 통째로 입수해서 그 핵심 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